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을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다음 시험이 나와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순서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귀의 시험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읽고 나서 아멘 하기가 좀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한 말 치고는 참 은혜롭게 말하죠 그렇죠 여기 거룩한 성은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가 어디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역사학자 요세프스의 남긴 기록에 의하면 남쪽 꼭대기가 굉장히 높았고 얼마나 높은지 그 아래 골짜기를 내려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그곳에 서게 하고 뛰어내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10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내용이 중복되겠지만 그 10편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 위해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우선 첫째는 뛰어내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옛날 만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로봇든지 누구든지 간에 여기다 망토 하나 두르고 하늘을 홀홀 나는 그런 만화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친척 아이 중에 하나가 그 흉내를 낸다 그러면서 보자기를 목에다가 두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다쳤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야야야 안 돼 안 돼 그래도 마치 불가능은 없다는 듯이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 하시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친 그 나폴레옹도 그를 그린 그림을 보니까 망토를 두르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뛰면 안 되는데 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지 않으신 이유는 실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 위해서 뛰어내리신다고 해서 얻으실 게 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패한 세상이 거룩해지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질 않습니까 아무 실익이 없는 쓸데없는 짓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지 않으신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는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는 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언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는 거랑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맞사라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은 겁니까 그 이야기가 출애국기 17장에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느 날 마실 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그로 인해서 모세도 분노가 침이로 오르고 백성들과 같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맞사 무리바라고도 하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 출애국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어떤 날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어떤 날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임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밤낮 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물이 안 나오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다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솟는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제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뭔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 게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네 다 아멘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면서 누구 앞에나 내놓을 뚜렷한 증거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참 다행이고요 사랑하신다고 믿긴 믿는데 글쎄 증거 이러는 분들은 조금 애매하시잖아요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그런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뛰어내려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있겠느냐 천사를 보내서 다 받들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뛰라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무슨 얘기가 되나요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되는 거고 안 받들어 주면 그냥 추락하게 놔두면 아버지가 날 안 사랑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보세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천사를 보내줄 건지 안 보내줄 건지를 계속 시험하도록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시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막 뛰려 그래요 저 뜁니다 뛴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아시죠? 그러면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뛰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천사를 안 보내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못 뛰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거는 불가능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럼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냥 천천히 걸어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걸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걸 막 비관할 필요가 없고요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실익도 없는 뛰어내려 봤댔자 성공한다고 쳐도 그저 박수 받는 것 외에는 그 영웅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 실익도 없는 걸 위해 우리 값진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남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리는데도 막 꼭대기로 올라감으로써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아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거기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안 보내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면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건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 위해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교 끝내면 되냐? 오늘 김 목사가 절대 뛰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게 결론이 되면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내리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절대로 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무조건 마땅히 뛰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분별하는 눈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요 뛰어오면 안 될 때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당연히 뛰어내려야 될 때는 겁에 질려서 뒷걸음질 치면서 못 뛰거나 안 뛰고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정말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후원하는 교회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은 채로 오로지 보금을 위하여 오지의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은 뛰어내리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로 접어드는 분들도 뛰어내리시는 분이죠 저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짭짤한 수입이 있는 비디오 대여점을 닫는 걸 봤는데 그 비디오 내용이 너무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거 할 게 못된다 그 이유 하나로 자신의 거룩함과 다른 이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문을 닫는 집사님을 봤는데 그분도 뛰어내리시는 거죠 어머니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성경책을 짝짝 지져 불에 태우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았던 제 후배 역시 수도 없이 뛰어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뛰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시시하게 박수나 받자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높고 더 높은 저 하늘을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이라는 골짜기로 뛰어내리신 분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분들은 뛰면 안 되는데 왜 뛰었나? 이분들은 다 실수한 분들인가? 아닙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위대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분들은 값싼 영웅심 때문에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거룩한 목표가 있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서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볼모지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눈앞에 경제적 이익보다는 자신의 영혼의 거룩함과 남의 영혼을 지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선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뛰어내리셨기에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위대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실 건가요? 안 보내실 건가요? 이렇게 의심하고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며 뛰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지금 뜁니다 천사를 보내셔도 감사하고 안 보내셔도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과 삶과 죽음 모든 걸 다 아버지 손에 다 맡겼습니다 저의 가족과 저의 미래를 다 맡기고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뛰어내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 위대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 뛰어내리는 위대한 결단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주실 것인지 아들 대신 드릴 양을 준비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시험을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는 아들이 죽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컨대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양이 준비되어 있겠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아들이 죽을 거다 죽게 해야지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내 씨앗이 번성할 거라고 하신 하나님 이대로 놔두진 않으실 거야 절대적 신뢰로 나간 것입니다 너부간 네 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묵불 앞에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거라는 기대를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 하시지 않아도 우린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죠 생명을 맡기잖아요 그래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이렇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기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용이 이래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예수님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뛰어내리시고 십자가를 치시는 거 그거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혹시 안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다 맡겼습니다 모든 걸 성부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내리셨는데 천사를 보내기는커녕 바닥에 떨어져 그냥 죽으시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천사를 보내주실 건가를 시험하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믿음으로 마땅히 뛰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뛰어내렸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이기적 목적이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목적을 위하여 그분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걸 던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거둔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전적 신뢰로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걸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요량으로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줄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였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케 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신 것을 보질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뛰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영락교회로 하여금 뛰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금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뛰어야 될 때는 용감하게 뛰면서 오만 가지 걱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뢰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나 영락교회 공동체에 뛰어내리지 않는 자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391장 찬송을 부를 것인데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또 위험한 곳을 가도 주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바위 틈에 숨겨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길을 걸어나가고 뛸 땐 뛰면서 하나님 영광위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 결국 Mil파 프로를rog해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노 tonight which is the goodest 효과웁ở 중국의 대군기